안녕하십니까 CNG 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은 약간 좀 생소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소프트웨어 정의 SDX와 가상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강의 마당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가상화와 소프트웨어 정의 X, 소프트웨어 디파인 X라는 말이 새로운 말은 아니지만 그 전에 사용했었던 것과 오늘 방송에서 사용하는 것은 좀 확장을 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가상화라는 거가 지난 한 20년에서 15년 정도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크라우드 쪽이나 가상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쪽 가상 스토리지라든가 가상 머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왔고 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것도 가상화와 비슷하게 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레이더, 스위치 이런 것들이 많이 했는데 이번 강의 마당은 그걸 조금 확장시켜서 모든 거에 에브리싱에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죠.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인데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있고 인기가 있다가 사라지고 그러는 것들이 많은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이니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다가 또 최근에 몇 년 전에는 메타버스라는 거가 또 열풍이 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메타버스라는 인기가 조금 시들어지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챗GPT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인기가 제일 많은 건데 이제 시작하고 끝나는 속도가 굉장히 라이프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력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는 제조로다가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제조 강국이거든요. 그런데 제조 강국이 어떤 식으로 갈 건지 그중에는 뭐 반도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이런 자동차도 있을 거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디지털 세계를 융합하느냐가 이제 뭐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과 개인이 이제 가상 공간에서 새로운 창의적 서비스 이런 것도 가상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말이 그전에도 다 있었는데 이걸 이제 조금 더 체계화해서 더 강화시킨다는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가상화는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시작은 네트워크였지만 이제 전기 자동차 뭐 그다음에 뭐 뭐 다른 모든 것들 제조에 가상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그 우리가 하는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엑스가 사실은 그 전에도 뭐 2014년에 가트너가 발표한 10대 전략기술 트렌드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가 이제는 이제 그냥 트렌드가 아니라 점점 그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에 보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에브리싱이라고 그랬는데 뭐 네트워크, AI, 오토메이션, 크라우드 서비스, 데이터센터 뭐 이런 스토리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자동차도 이제 시작을 점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 모든 이제 앞으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프로덕트를 출시해야 되고 그거가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동차나 뭐 어떤 특별한 그 프로덕트를 중심으로 하면 너무 깊이 일 것 같아가지고 대부분 이제 좀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디지털 접근 방법이 요즘에 유행하는 거가 메타버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그 전에 좀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좀 조용한 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메타버스는 사실 디지털 세계랑 피지컬 세계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생활을 하거나 뭘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피지컬 세계이기 때문에 가상 세계에서 피지컬 세계로 돌아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몇 시간에 들어가서 게임을 한다든가 인터테인먼트를 한다든가 작업을 할 때는 그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서 뭐 산다고 그래야 되나 거기에 있어서 생활해도 되고 뭐 이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피지컬 쪽은 나와야 되겠죠. 내가 어디 뭐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한다든가 뭐 밥을 먹는다든가 뭐 이거는 우리가 있는 거 피지컬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메타버스 세상에 그 살 수가 있는 거가 아니고 인거죠. 그리고 메타버스는 이제 지금 뭐 인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 굉장히 그 미래 재앙적입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당장 올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그 작년 올해 초에 이제 몇 달 전에 애플이 그 뭐 자기네들은 공간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메타사의 메타버스랑 좀 비슷한 거죠. 근데 그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 틀립니다. 그 메타의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나 뭐 이런 거 뭐 일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거고 애플의 공간 컴퓨팅은 자기 혼자서 뭐 영화도 보고 일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뭔가 그 지금에 있는 우리 컴퓨터를 확장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달라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가상 세계에서 뭘 한다라는 거는 그 비슷한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애플의 프로뷰전 같은 데서 보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또 이게 그 가상 세계에 있다가 다시 이제 그 그 피지컬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가 있고 비용이 굉장히 많다 많이 든다라는 거 이게 누가 이 인프라를 만들어 유지하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쓰고 있는 대부분의 그 인터넷은 초기 투자는 미국 국방성이 핵전쟁을 대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초창기에 인터넷이 우리에게 나왔을 때 야 이거 서버가 어디 있지? 이거 비용은 누가 대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건 누가 돈을 내는데 우리가 들면 덜 내죠. 그래서 이제 뭐 SK나 이런 데 있는 인프라 있는 데에는 이거 계속 돈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돈을 쉽게 내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그 웹 3.0이라는 거 지금 이 웹 6.0이라고 그러니까 3.0이 이제 메타버스다라고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공간이 3D고 감각적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비용이 누가 내겠느냐가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앞으로는 이렇게 가겠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다라는 거고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교육도 하고 뭐 진단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현실 세계를 뭐 따로 따로 있는 겁니다.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 이제 디지털 커다란 캐테고리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이제 그 메타버스가 좀 시도를 하니까 옛날에 메타버스에 그 쏠린 사람들이 이제 다시 또 이제는 뭐 디지털 트윈이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쪽으로 마구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트윈은 이제 메타버스랑 조금 다르게 똑같은 환경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피지컬 트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피지컬 엔티티라고 얘기 실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좀 나이스한 아이디어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모든 것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거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지컬 트윈을 위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피지컬 트윈 디지털 트윈의 목적은 피지컬 트윈을 잘 쓰거나 옵티마이제이션 하거나 뭐 예측을 하거나 뭐 실세 세계 세상에서 예측하거나 더 잘 쓰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을 도입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상이나 뭐나 근데 이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한다 뭐 최적화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사람들은 시뮬레이션계에 해석하던 사람들은 야 이게 돌파구나 그러고 이제 그쪽으로 많이 정의를 하는데 이제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은 시뮬레이션이나 우리가 이제 해석이나 뭐 이런 걸 하면은 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CAD나 그 모델링이 실체랑 얼마큼 같아야 되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나 지금 이제 CA 이런데나 수학적 모델 CAD 모델 이런 거는 그 비용을 이제 그 현실 세계에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보다 엔티티보다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렇듯하게 CAD나 이런 거가 보이지만 그 CAD 모델이나 이런 디지털 모델이 그 현 세계에 있는 실제 모델을 대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현 세계에 있는 이런 그 뭐 모델은 거기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 있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내가 연필 하나를 디지털 트윈 모델이랑 실제 제가 갖고 있는 그 연필이랑 어떤 게 그 정보 양이 얼마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뭐 비즈니스맨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야 디지털 트윈 만들어서 뭐 하자 막 이러는데 그 디지털 트윈을 갖다가 시뮬레이션이랑 본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시뮬레이션 하는 모델은 굉장히 간단한 수학적 모델이거나 특정 문제를 풀기 위한 모델인데 그러면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트윈을 현실과 거의 같은 똑같이 만든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왜 만드냐는 거죠. 그거를 엄청나게 비용을 대면서 그걸 왜 만드냐는 거죠. 왜냐하면 제품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그 뭐 멋으로 하고 나이스 하기 위해서 비용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생산 단가를 줄이는 게 가장 강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상당한 비용과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A 시스템이나 시뮬레이션 분야에 새로운 활력서를 넣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우선 해석이나 시뮬레이션에서 모델링에 대한 일반인들이 기대함이 높습니다. 마치 모델이 실제 물리적 실체를 대체할 정도로 정교하다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디지털 트윈에서는 근데 그 정도 하면은 제품을 만들거나 테스트하는 데 비용을 쓰지 왜 디지털 트윈 모델을 그렇게 엄청나게 똑같이 만드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거기에 만들면 엄청난 많은 코드와 비헤이버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 분야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걸 왜 그렇게 하냐라는 거가 불가능하고 비용도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한 분야는 예를 들어서 뭐 에러스페이스나 우주선이나 그만한 가치가 있을 때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겠죠. 모델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가능하라면 그 비용을 감수하고도 만들겠는데 일반적으로 그게 다 하려면은 사실 굉장한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정교하게 만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대로 다 만들면은 이상에 가깝다라는 거죠.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은 또한 그래서 이제 그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가 인기가 이제 서로 사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의 그 꿈을 자꾸 디지털 트윈으로다가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트윈이랑 메타버스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이게 겉에 모양이나 이런 거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뭐 메타버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완전히 서로 다른 특화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나 완성된 기술이 아니에요. 디지털 트윈도 그냥 어떤 방향성이 많은 거지 이게 뭐 솔루션으로 나와 가지고 그래서 여기 쪽에 이제 그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이버 물리 시스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이라는 거가 사실은 그 4차 산업을 딱 했을 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오는 거가 4차 산업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그림에서도 보듯이. 근데 이제 어느 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그 학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슬그머니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없어지고 그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이게 또 한국에 오면서 중소기업용으로 나오면서 그 뭐 센서를 가지고 그 제어를 하는 거나 IoT를 뭐 팩토리에다가 적용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원 최초의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팩토리는 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을 해 볼 때 디지털 2의 메타버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넘어서 저는 이제 그 가상화라는 거가 더 그 경제성이나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그 사이버 부분과 피지컬 부분을 한 군데 종합해서 하이브리드처럼 같이 존재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어떤 때는 좋지만 이게 잘못하면 더 문제가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장점을 모았다고 그러지만 잘못하면 그 단점을 모은 것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차와 저기를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전기가 싸면 전기로 하고 뭐 그 할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부품이 두 배로 있거든요. 이건 그 사실은 그 앞으로 미래에 전기차나 이런 거는 부품을 굉장히 줄이고 나머지 소프트웨어로 다 대체하는 가상화라는 거가 이제 가장 큰 전략인데 하이브리드는 뭐 특정하거나 어떤 기간에는 뭐 현 시점에서 전기차가 그 건전지 능력이 뭐 리듬 배터리의 능력이 떨어지거나 뭐 이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용한다 이런 거는 뭐 한데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대세가 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제가 얘기한 거는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사이버 퓨지컬 시스템 그 가상화 소프트웨어 디파인 엑스 이 세 가지가 이제 디지털 그 세상에 이 세 가지가 지금 이제 옵션으로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계속 뭐 어떤 거가 시장에서 뭐 굉장히 좀 더 인기가 있고 뭐 사라지고 막 이런 거가 이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는데 어떤 제품의 기능이 같다 그러면 저희는 오킼스의 면도날처럼 가장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이기지 않겠어요. 좀 그래서 이제 여기 진리에 가깝다라는 거가 오늘의 이제 약간 결론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4차 산업 일화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어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요. 1차 산업은 기계화입니다. 기계가 나왔어요. 기계가. 그 다음에 이제 2차 산업은 이제 그 기계화를 처음에 나왔을 때 이 기계화 증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전기화가 된 거죠. 전기화. 전기가 깨끗하고 초창기에는 이제 전기를 그 각자 그 개인들이 지금의 뭐 각자 서버가 가진 것처럼 그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전기가 이게 그 초창기부터 큰 전기 회사를 미국에서 유틸리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클라우드를 유틸리티 컴퓨팅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유틸리티랑 클라우드랑 똑같다라는 거죠. 만들어 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클라우드가 거의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개인이 서버나 이런 거나 그 회사가 데이터센터나 뭐 이런 걸 갖고 있지 않고 점점 그 가상 데이터센터라는 게 있죠. 뭐 큰 회사들이 지금 뭐 그 아마존이나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이런 데가 데이터센터를 가상 네트워크나 가상 그 스토리지 가상 데이터센터로 해서 파는 거가 이제 그 유틸리티 컴퓨터 이라고도 하고 뭐 지금 우리는 이제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 다음에 이제 전기화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화가 많이 됐겠죠. 컴퓨터로다가 그게 뭐 CAD도 나오고 CA도 나오고 뭐 이런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컴퓨터 되고 뭐 AI도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는 이제 그 4차 산업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해요. 소프트웨어 이퀄 가상화죠. 소프트웨어 또는 가상화 여기에는 이제 AI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가 많이 옛날에 기계적인 걸 많이 대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그 주자인데 스마트폰 안에 옛날에 하드웨어로 돼 있던 것들을 이제 가상화가 되면서 다 소프트웨어로 이게 간 거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제 물질적인 거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우리 세 개 우리 네 개가 되는 거죠. 그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 두 개가 있어요. 피지컬 오브젝트와 디지털 오브젝트. 우리가 디지털 오브젝트가 디지털 오브젝트가 주 무대면은 메타버스고 이거를 같이 혼합해서 동시성 있게 쓰는 거를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모델과 디지털 모델에 그 똑같이 이제 상호적으로 하는 거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 되는 거죠. 근데 버츄럴라이제이션이나 소프트웨어 디파인은 뭐냐면은 디지털 오브젝트를 가지고 피지컬 오브젝트를 리프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동시성이 아닌 거죠. 디지털 오브젝트가 피지컬 오브젝트를 대체해 버리는 거죠. 그게 가상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 하나가 하나를 대체하면 뭐 100% 다 대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동차에서 뭐 다른 기능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어박스라든가 뭐 연료탱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무슨 수많은 그 부품들을 소프트웨어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남는 게 있겠죠. 뭐냐면 이제 뭐 배터리라든가 아니면은 그 모터 동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 동력 장치에 동력은 아직까지는 뭐 전기모터나 이런 거 가 있으니까 다 없어져도 최소한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FM 라디오 여기 이제 제가 그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이런 그 가상화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거가 가상화가 엄청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느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젊은 시절에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런 게 없을 겁니다. 이런 라디오라든가 이런 지구본이라든가 인스타 이게 지구본은 구글 지구로 나눠줬죠. 이게 어느 날 신기했는데 그게 옛날 지구본을 지구본이라는 피지컬 오브젝트를 가상화로다 해서 없어버린 겁니다. 가상화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튜브 뭐 링크드인 주소록 이런 것들 이런 거 보신 분도 있죠. 저도 집에 하나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 주소 젊은 시절에 많이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어드레스북을 넘어서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것들. 그 뭐 전화는 뭐 이제 인터넷 전화라는 거가 뭐 스카이프나 뭐 이런 것들이 이 자료가 옛날 조금 오래된 10년 전에 나온 재료라 지금은 더 많이 변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가상화가 보면은 우리 주위에 몇백 가지가 가상화가 됐어요. 옛날에 그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옛날에 이것도 좀 소니 라디오 이게 요새 라디오인데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 나침반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그 돌려서 하는 옛날식도 있었어요. 그게. 그 FM 방송이 저기로 들어갔어요. 소프트웨어로. 이거가 이제 가상화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갈 때 그 방법론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뭐 엑스가 되는거죠. 에브리싱. FM 라디오가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그런 세계가 점점 안 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해도 이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놓으면 되지. 여기에 디지털 트윈이나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나 메타버스가 뭐 메타버스 세계에서 FM 라디오를 들고 다니면서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뭐 메타버스화가 된 거죠. 가상화 중에 메타버스화가 되는 거죠. 그런 세계가 있는 것도 되고. 비용이나 이런 거는 누가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왜 그 요거 전에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에서 크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이 가상화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15년 전에 지금 여기 IT를 옛날에 하신 분들은 지금 가면 적응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이제 데이터센터도 있고 그 회사마다 뭐 그 전산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가상 머신, 가상 저장 공간, 가상 메모리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까지 발전됐으며 현재는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가 요새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에서 그 다 소프트웨어로 대체가 가능하게 만들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있잖아요. 그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이 연구가 돼 있는데 국방에서도 소프트웨어 음파탐지기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소너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레이더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웨픈 이런 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테슬러나 이런 데에서 성능을 팔지 않습니까. 그 성능을 이제 섭스크립션 하고 소프트웨어 형체인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퍼포먼스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테슬러나 이런 차 있을 때 그 내가 이제 뭐 한 달 동안은 내가 스포츠 패키지로 다니고 싶다. 뭐 6개월 동안 내가 어디 안 돌아다니고 그냥 이렇게 그 출퇴근 용으로만 사용하고 싶다. 이거를 옵션을 소프트웨어로다가 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레이더나 뭐 이런 거 써 놔도 그 이제 성능이나 뭐 이런 거를 계속 돈을 내고 사야 돼요. 소프트웨어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에 하드웨어 디파인드라고 그러나요. 하드웨어 디파인드 X에 살던 세대들은 이제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이놈들이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를 만들었을 때 그거 다 풀어주지. 이게 나중에 옵션을 숨기고 있다가 막고 있다가 나중에 열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성능이나 이런 걸 계속 연구를 해서 그 탐지 능력이나 라이브러리나 이런 거를 더 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를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나 이런 거는 업그레이드를 기능을 올려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전에 있는 하드웨어 디파인드 X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그리고 현재 이제 많이 지나 중인데 젊은 세대들은 이거에 대해서 저항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옛날 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은 그냥 저기가 태어났을 때 이런 거가 흔하게 있으니까 테슬러를 사도 몰고 이러는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나중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제인가 그 소식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애플이 그 요번에 OS 안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에어팟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제공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근데 얘네들은 이제 이게 그 기계를 비싸게 판 다음에 그 기능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지금 공짜로 넣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를 싸게 초창기에 판 다음에 그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비용을 받는 거가 있고 애플처럼 초창기에 비싸게 그 플랫폼을 판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OS나 이런 걸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지금 이제 물건을 얘기하는데 서비스도 가상화가 많이 되고 있었죠.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서비스 가상화의 대표적인 게 영화관입니다. 넷플렉스가 영화관을 가상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일단 가상화를 딱 한 다음에 얘네들이 영화관을 가상화 한 다음에 이제는 뭘 합니까. 영화 회사를 가상화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그 기존의 콘텐츠를 이런 거를 이렇게 살살 팔다가 이제는 자기네들이 영화사를 차린 거죠. 그래서 이게 가상화를 하면 그 기존에 있는 그 전에 전통적으로 하던 회사들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가상화라는 거가 디지털 전환 지금 가상화가 디지털 전환으로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냥 디지털 기술을 해서 그 뭐 그 살아남자 이런 거고 가상화는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제 디스랍션을 하는 거죠. 파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말한 대로 이제 가상화가 메타버스식 가상화도 있고 디지털 트윈 같은 가상화도 있고 사이버 피지컬 같은 가상화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가상화가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세 가지를 굉장히 많이 그전에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소프트웨어 X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X 가상화에 대해서 조금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그 전에 있는 그 세 개의 메타버스 그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가상화랑 이 소프트웨어 가상화가 지금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는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라는 부분입니다. 자동차를 만약에 소프트웨어 정의가 이게 돼가지고 모든 게 된다면 스마트폰이 이 세상을 가상화 하듯이 또 뭐 커다란 그 덩치가 있는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가상화 소프트웨어 정의 X 가 많이 나오겠죠.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소프트웨어 정의 TV 소프트웨어 정의 뭐 냉장고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에서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커다란 덩치가 되는 거죠. IoT도 이제 가상화가 돼 버리는 거죠. 그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서비스를 파는 거죠. 서비스를 진짜.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가상화를 한다고 하는 거가 이제 지운 게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 테슬라는 이게 선두주자예요. 그래서 테슬라랑 다른 그 전기차의 차별화가 뭐냐면은 테슬라는 자동차에 OS가 있어요. 그 뭐 애플 같은 데도 자기네들이 OS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상화에서 가장 핵심은 있잖아요. OS를 갖고 있는 거예요. OS를 갖고 있는 거랑 갖고 있지 않는 거랑은 엄청난 경쟁의 차이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삼성이나 뭐 옛날 LG가 그 이제 폰을 팔다가 그 LG는 포기를 했는데 그건 굉장히 좀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지만 굉장히 좀 실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OS를 가져다가 뭘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뭐 이게 해가지고 뭐 자동차 OS 그 다음에 냉장고 OS 가전제품 OS 뭐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자기네들끼리 이게 이제 가지면서 가상화의 아주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게 그 가상화를 하려면은 피지컬 한 거에 그 비헤벼를 모두 다 그 구조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를 소프트웨어 할 것인가 어떤 건 못할 것인가 어떤 거 은지할 것인가 이런 걸 하고 또는 이제 그 각 소프트웨어 정의를 해서 코딩을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정의 환경을 검증하고 인증하기 때문에 그 밸리데이션이나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거가 굉장히 좋아져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가상세계에서 미리 안전이나 이런 걸 하려면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지식 배경을 주는 거가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뭐 자동차도 시스템 엔지니어링 부분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거가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센서도 굉장히 많이 발전되는 거죠. 이 안에 자동차들이 지금 갖고 있는 미래에 이런 센서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 센서들이 기본적인 센서인데 그 가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센서라는 거죠. 그리고 센서가 있어야 뭐 AI도 뭐 결정을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센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그 스마트 팩토리도 가상화 가상화 팩토리가 되지 않을까 센서들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이라는 거가 일단은 이렇게 전반적인 걸 얘기했지만 제 관심사는 이제 그 엔지니어링이랑 메뉴팩처링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게 그 제가 독일 회사가 자기네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메뉴팩처링 이라는 이걸 주장하는 회사의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독일어인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메뉴팩처링은 이렇게 시스템이랑 엔지니어링이랑 이렇게 자기네들은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무한궤도처럼 이렇게 도는 거죠. 우리가 그 PLM에 보면은 이렇게 라이프사이클이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무한대 쪽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이 기준이 이렇게 가면서 짧게 도는 거는 버츄럴 넓게 도는 건 리얼 릴리티고 이것도 이제 그 간단하게 도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제너레이션을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내가 그 내부에 소프트웨어고 엔지니어들이 이제 전체 사용자 소프트웨어까지 다 사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무한대 무한루프 같은 그런 그림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엑스에서는 이렇게 무한대로 한 바퀴 이렇게 원처럼 도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는 거로다가 라이프사이클이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PLM이나 PLM도 기계나 뭐 이런 거나 소프트웨어 대응하지 않는다면은 제 생각에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엔지니어링을 위한 PLM은 또 다른 이런 거에 그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정의 제조의 핵심은 엔지니어링과 이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계 부품들을 소프트웨어 대체하는 거가 이제 가상화 근데 가상화 중에 우리가 특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뭐 매니팩터링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제 블루이지 않을까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요 부위가 딱 보시면은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부위인데 소프트웨어 정의 개발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엔지니어링입니다. 근데 엔지니어링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거가 기존에 엔지니어링이랑 뭐가 차이가 나냐면 소프트웨어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하드웨어 중심이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 하드웨어의 뭐 나사나 이런 부품들이나 뭐 엔진 이런 거가 자꾸 그 소프트웨어로 그 가상화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계속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제일 문제 되는 거가 여기 널리지겜이라는 거가 있는 거죠. 이 널리지겜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그 처음에 요구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해서 옛날에는 하드웨어도 테스트하고 막 이랬는데 소프트웨어는 그 두 가지의 테스트가 있다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자체 테스트는 지금도 하고 있죠. 소프트웨어 자체 테스트.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전공인 사람이 유리하다고 그러지만 유리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지금의 IT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프트웨어만 보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 소프트웨어 테스트하고 소프트웨어 코딩 중심인데 여기 소프트웨어 정의 매니팩처링이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나 소프트웨어 비클은 그 소프트웨어 자체도 테스트하지만 소프트웨어로 일어나는 그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프트웨어로다가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페이크를 밟고 가속을 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안전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처럼. 그거는 이제 가상화라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 자동차의 가상화. 자동차라는 엔티티의 가상화를 테스트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좀 이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소프트웨어 자체 테스트도 해야 되지만 소프트웨어의 그 뭐랄까 그 비헤이비어라고 그럴까 그 제품으로서 자동차의 전체에 일어나는 그건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엔지니어가 소프트웨어 지식을 가진 엔지니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가상화된다고 해도 겉에 있는 거나 자동차가 갖고 있는 고유의 본질은 안 없어진다는 거죠. 전기 자동차를 열어보면 기계적인 부품은 다 없지만 내가 전기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기 자동차로 내가 뭘 하고 이러는 본질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테스트하는 테스터가 있는가 하면 소프트웨어 자체를 테스트하는 테스터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있는 거죠. 좀 복잡해지는 거죠. 이런 널리지 갭들이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서 시리즈로 다음에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든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즈니스라든가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번 해볼까 그러거든요. 요새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 이런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나중에 제가 얘기도 하겠지만 애플이 지금 성공은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버츄럴라이제이션에 성공한 회사가 애플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요새 이제 뷰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요새 세상은 변동적입니다. 변동성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뭐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복잡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애매모호해요. 이게 하드웨어인지 이게 소프트웨어인지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옛날에 나온 몇 년 전에 나온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 뷰카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걸 결정을 할 때 변동성이 불확실성이랑 변동성이 다릅니다. 변동성은 예측은 할 수 있는데 그 양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는 변동성이 되게 높아요. 어떤 때는 뭐 요새 보니까 뭐 어떤 사이트는 갑자기 뭐 30만 명이 들어왔다가 어떤 때는 뭐 3명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거를 하드웨어나 이런 거랑 좀 다른 또 이런 게 오는 거고 그 불확실성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불확실성이 많아요. 리스크도 많은 거고 그다음에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뭐 소프트웨어도 있고 옛날에는 단순하게 했는데 AI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복잡한 환경에 점진적인 개선이나 최적화보다는 우리가 이제 뭐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아직은 굉장히 그 점진적인 개선이나 최적화라는 거에 좀 많이 안 좋아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그런 그 근면이나 이런 걸로 했는데 그래서 미래에 대한민국 산업은 항상 안 좋아하거나 안 가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강한 저보다 새로운 환경에 게임 첸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강화도 게임 첸저의 한방에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독일 자동차도 지금 이제 굉장히 테슬라한테 문제가 되는 거가 우리나라나 그 중국이나 다 그 하드웨어 강구 산업에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처럼 가상화나 뭐 이런데 굉장히 게임 첸저의 한방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브랜드보다는 새로운 캐터고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넷플렉스라든가 뭐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자기가 카테고리를 딱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브랜드로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가 옛날에는 뭐 마케팅으로 해서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이게 됐는데 그게 이제 많이 안 먹힌다라는 거죠.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요즘에 보면 어디 요즘에 이렇게 보면 많은데 뭐 우리가 모임이 많아요. 뭐 디지털 무슨 모임 뭐 메타버스 무슨 모임 뭐 디지털 트윈 뭐 이런들이 모이는데 그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그러고 거기서 내가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의 그 생각이나 비즈니스를 그 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외국에 있을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모든 사람이 이 회의를 딱 왔어요. 어떤 모임에 가 가지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몇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 그냥 야 요새 메타버스가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냥 메타버스로 가자 메타버스에 참석해보자.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인가 보다 보면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뭐 새로 챗디피티 요새 이제 챗디피티 오고 나면 그 열풍에 여러분들이 막 하다고 보면은 그냥 남이 그 사실 요즘에 뭐 네이버나 여러분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뭐 우리나라에서 챗디피티와 한국형 챗디피티 뭐 챗디피티는 오픈 AI가 챗디피티라는 캐타고리를 만든 거잖아요. 나머지 만든 거는 그냥 그 캐타고리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 뭐 한국형 챗디피티다 뭐 네이버가 뭐 한국형 챗디피티를 만들었다. 그거는 그걸로다가 이 게임 첸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캐타고리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냥 브랜드로 아 네이버 옛날 브랜드로 뭐 어떻게 해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는데 그거가 이 국내는 겨우 국내 영어는 버틸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뭐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마지막 적인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맨날 중에 내가 제가 이제 첨가를 했는데 가상화의 최고 기업이 애플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가상화의 선구자가 스피어 잡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폰 이거 가상화인데 그냥 폰이 아니잖아요. 이게 폰을 빙자한 다른 어떤 다른 그 액수를 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뭐 카메라도 집어넣고 뭐 mp3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얘네들이 비즈니스도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애플 뮤직. 레코드판들을 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레코드판이나 뭐 이런 음악파는 아저씨들이 길거리도 많았는데 이게 다 보낸 것이지 않습니까. 가상화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보면은 그 제가 그 한 30대 40대 30대인가 40대만 해도 길거리에 불법 복제된 뭐 카세트나 cd 이런 거 엄청 파는 그 뭐 니아카 이런 장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흔하게 있는 거가 이 가상화되면서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가 저는 반드시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플스토어도 가상화 한 거예요. 애플워치도 시계를 빙자했지만 그 안에 뭐 만보게라든가 그 안에 뭐 건강 뭐 이런 측정 장치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가상화 해 가지고 이 가상화 산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비즈니스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남한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상화 해서 그거를 좀 사업화 하는 게 여러분들의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생각하고 이거를 한 거가 이제 다른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냥 모든 사람이 지금 이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보면 뭐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그 일본이나 뭐 독일 이런데 선진국보다 빠른데 너무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정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아 요새 뭐가 뜬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다가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 그건 우리가 독창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거는 그 이 가상화에 가장 나쁜 점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이 가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마시고 자기가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채티피티 같은 것처럼 제너레이티브 AI가 나오면 이런 가상화나 자기 비즈니스나 이런 걸 하면 뭐 뭐 거기 그 오픈 AI 사장이 이제는 뭐 그 개인도 뭐 유니콘을 만들 수 있다. 가상 유니콘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오늘 이제 원래는 그 가상화를 설명드리는 자리였는데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이걸 맞춰보고 질문 몇 개를 좀 받고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이제 좀 질문을 많이 주셔서 이용성님이 분명히 SDX의 최근에 인기인데 회사의 의견은 ROI 측면에서 엄청나게 큰 IT 회사가 아니면 이득이 없다는 것과 증가하는 프로그래머 비용을 생각하면 사용자의 니즈에 따른 커다란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높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이게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그 대형 회사들은 OS 같은 걸 만듭니다. 그 OS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부품 같은 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 회사에 부품 회사들이 우리나라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사들이 저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전기차로 넘어가서 가상화 할 때는 아무것도 하고 지금 부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자기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상화 하는 거지 뭐 엄청나게 크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큰 이득이 없다와 증가하는 프로그래머 비용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어차피 지금 그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의 예를 들어서 마훌러를 파는 회사는 지금 전기차로 가면 마훌러나 트랜스미션 뭐 연료탱크 이런 거 다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끝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다음에 이용준이라는 사람이 뭐 앱 3.0을 브록체인이라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이 브록체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가 오든 간에 다 그냥 브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한 위원님은 뭐 AWS 같은 사이버 포지컬 공개의 크라우드를 제공하기에 물리적 인프라를 뭐 가상화 솔루션의 서비스 인프라 구축하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상화 솔루션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도 나중에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실은 아마존 같은 회사가 아마존 회사나 그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른 데로 가상화에서 장사할 수도 있어요. 무서운 거죠. 자본과 뭐 소프트웨어 능력이 있으니까. 아 이용준 님이 오늘 던지신 질문을 매우 근본적으로 진솔하네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뭐 요새 그냥 똑같은 얘기들을 너무 하는데 디지털 트윈이나 뭐 메타버스나 뭐 이런 게 자기가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사를 서로 막 돌리는 거예요. 똑같은 기사를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다. 그 다음에 이제 한규건 님이 이제 이게 그렇죠. 오토 스케일링이나 스케일링 앱이나 스케일 아웃을 구성하는 서비스 사례가 있죠. 근데 이게 이거를 방화벽이나 네트워크 보안 장비가 아니라 다른 데도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용준 님 질문이 사이버 피지컬과 디지털 트윈 같은 기술의 맹점은 시스템 전체 적용이 아닌 부분 적용 시 그 효율이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것인데 그게 오토 스케일링 레이저 방법들을 사용한다 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사실은 비슷한 저도 그 건데 사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나 디지털 트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는 사실 메타버스는 약간 좀 드리머들이나 이렇게 비즈니스 오리엔트 된 사람들이 좀 시작을 한 거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한 사람들은 학자들이 사이버 피지컬 사이버라는 말을 많이 쓰죠. 사이버라는 학자들이.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은 사실은 그 일반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메타버스는 약간 연예나 뭐 이렇게 약간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좋아 기획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고 사이버 피지컬 한 사람도 이 세계가 비슷한 점도 있고 뭐 다른 점도 있고 특성도 있고 다 있는고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근데 그 이 세계가 그 기술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눈높이를 맞추려면은 기술력이 엄청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 전승호님이 가상화 솔루션 적용이나 이슈 해결 사례를 통한 노화가 궁금합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계속 요게 시리즈로 다 다음에는 그 좀 노하우를 저는 여기서 조금 노하우를 가졌습니다. 제가 맨날 중에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 이런 거가 얘네들이 장사하는 걸 딱 보면 거기에서 노하우를 조금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가 어떤 비즈니스를 간단한 거를 가상화 해가지고 사실 지금 저기도 가상화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 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우리 그 뭐 그 배달의 민족 이런 것도 약간 어떤 거 뭔가 찌라시 이런 거 가상화 한 거 아닙니까. 서비스를 가상화 한 것도 된다라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디파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문태진 님이 굉장히 높은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디지털 트윈에 투입되는 모든 리소스 복잡해 높아지고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어떤 거 하나나 시간을 줄여야 되지만 오히려 사과를 고려할 때 이게 디지털 트윈은 처음엔 나이스한데 이게 이제 날이 갈수록 정교하게 만들면은 아니 이거를 제품 그거를 제품 개발하는 데 써도 그 리소스를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이거를 양쪽으로 두 배를 이상을 쓴다라는 거가 좀 로지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기용 님이 향후 PLM과 SDX에 어떤 상계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요거를 체계화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PLM이라는 거가 약간 변신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PLM은 도면이나 CAD나 부품 기계 뭐 이런 그 뭐 보험 비록 보험 이런 거 중심으로 지금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이 좀 다른 패러다임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에서 기존의 PLM이 그걸 흡수할 수 있냐 흡수하지 못하면은 그 대안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프트웨어 부품을 빌처럼 빌업 프로세스처럼 관리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요구사항은 관리할 수 있어요. 요구사항에서 그 파트나 이런 거 대신에 어떤 걸 뭘로다가 X로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김공룡님도 저도 공감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도 결국 소프트웨어 디파인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어정쩡하게 뭐 이걸 해가지고 뭐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송호님이 데이터 센터는 구현을 했어요. 지금도 그 데이터 센터의 소프트웨어 디파인엑스 가상화는 다른 모든 거에 비해서 가장 많이 발전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로 발전됐어요. 그 다음에 문주홍님은 소프트웨어 정의와 가상화 유사점의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요거 차이점이 있어요. 요거를 그 저기한테 물어보세요. 챗디피티한테. 저도 이제 챗디피티한테 물었는데 뭐 100% 완성된 건 아니지만 자꾸 물어보니까 얘가 좀 좋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답을 저는 챗디피티한테 다 물어보고 왔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게임 체인저가 가상화의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문주홍님이. 그 사실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가 그렇게 강한 혁신은 아니에요. 디지털 전환은 그 전에 있는 하드웨어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약간 좀 그 전에 못했던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진출하자 정도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 오는 것처럼 디지털 전환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거를 디지털 기술로 이용해서 그 모양을 좀 새로운 성능에 맞게. 그래서 근데 게임 체인저는 완전히 이게 뭐 그 그 어떤 비즈니스 하나를 생태계를 없어버리고 그 안에 캐타고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넷플릭스나 그 뭐 구글이나 이런 그 게임 체인저 같은 그 회사들한테 당신 디지털 전환 하세요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걔네들은 벌써 그 태생적으로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디지털 그 뭐라 그러나 그 DNA를 가진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한 회사랑 디지털 DNA를 가진 회사랑 누가 이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게임 체인저는 디지털 DNA를 가진 회사들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영선 님은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와 물리 하드 방식의 스토리지 성능 차이가 각각 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서비스가 무엇일까요. 지금 있잖아요. 사실은 물리적 하드웨어 스토리지 이런 거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왜냐하면 요거가 가능한 거는 뭐 이런 거겠죠. 뭐 우주선을 보내거나 뭐 네트워크 단절되거나 뭐 이랬을 때에는 하드웨어 방식이 있는데 지금 물리 하드웨어 방식의 스토리지는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거의 이거는 이제 물리적 하드 스토리지가 좋은 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SDS라는 그 하드 디스크 솔리드 하드 디스크가 용량이 뭐 점점 커지고 있는데 뭐 엄청나게 큰 양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직도 하드웨어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대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정의 자동차 효과적 구현을 위한 필요한 기술과 환경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저는 이거를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얘가 그래서 사실 뭐 이 회사들도 현대나 뭐 어떤 회사들도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저도 목록을 해서 언젠가는 한번 좀 그 목록을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분들이 자기가 오래전에 기계 전공을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소프트웨어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기 그 그 그 다음에 가상화라는 개념을 자기가 이 DNA에 자꾸 그 자기 집어 넣어야 돼요. 가상화. 아 이게 어 그 나침판을 디지털로도 집어 넣을 수 있네. 이게 가상화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불과 몇 년 전 제가 젊은 시절에는 어디 놀러가면 지도 사가지고 나침판 가지고 다 다녔습니다. 이게 그런 세대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굉장히 많이 변해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회사에 뭐 자동차 회사하고 삼성전자고 이럴 때 지금 적어도 한 40대 있는 후반에 있는 분들은 하드웨어 디파인드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걸 자기를 자꾸 공부를 하면서 그걸 자꾸 이렇게 밀어내야지 우리의 세상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뭐 우리가 그 하드웨어 디파인드 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디파인드를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하거나 고객이 뭘 원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버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고객이 전기차를 타던 뭐 옛날 차를 타던 어떤 뭐 좀 안락함이 있다든가 안전성이나 뭐 이런 옛날 거는 안 변하는 거거든요. 내가 마차를 타던 뭐 쾌적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거가 UA나 UX, UI 이런 거는 안 변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버리지 마시고 이 그 하드웨어 디파인드 만 이렇게 보신 분들에 대해서 김기영 님이 이제 이런 좀 나사나 볼트가 소프트웨어가 변경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갖고 있는 어떤 장치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FM 라디오 그 다음에 만보게 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그 아날로그 뭐 카메라라든가 거기 가면은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가 지금 그거 부품이 없어도 소프트웨어로 줌도 하고 뭐 다 그 컨트롤 해가지고 디지털로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그 스마트폰 안에 지금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스마트폰 플랫폼입니다. 이게 버츄럴 머신이에요. 그 안에 몇백 개의 그 옛날에 하드웨어의 그 기능을 대신하는 거가 그 안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주면은 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예성철님이 소프트웨어 비전이 말하면 15시간 근무 시다가 아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기업도 없어질 것 같아요. 기업이라는 거가 그 계약 그 프리랜서의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대답을 다 한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나중에 요 자리에 제가 그러면은 이걸 제가 한 다음에 모두 질문에 대해서 질문록을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저기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영진 님이 스위브 잡스가 아이폰을 소개하고 화상 키보드 사용하고 새로운 언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하드웨어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설명이 있는데 오늘 잠시나 중에 잠깐 소개한 소프트웨어 디파인 매니평션이나 고전의 매니평션 차이에는 화상 키보드와 하드웨어 키보드의 차이 능가하는 부분이 있나요.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정확하게 스티브 잡스가 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이게 무슨 이 사람이 왜 애플스토어를 만들지? 왜 그냥 저는 이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로다가 뭐 그냥 장사를 하나 보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웹스토어라든가. 이 사람들이 음악을 왜 자꾸 다운로드로다 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이 우리보다는 조금 몇 개 앞서는 것 같아요.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가상화라는 거죠. 가상화. 그 가상화가 이제 막 일어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뭐 하드웨어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이 노트북도 그 버전프로를 한다 그러면 노트북도 노트북에 가상화가 되지 않을까요? 노트북 갖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 딱 쓰면은 그 화면이 뭐 300인치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방향은 얘네들이 잘 잡고 있는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게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사람도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이퀄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유리한 것만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특화됐기 때문에 그 뭐 적인 거죠. 모든 게 이게 다 좀 그 시리즈로도 좀 한번 해볼까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죄송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좀 더 그 다음 시리즈로다가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